몇 년 전 친구가 저희 집에 왔다가 웬 해님 때문에 좋게 된 사연 하나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금수저를 몰고 태어난 친구놈이 저희 집에 놀러왔습니다. 친구놈의 땡4가 몰아보고 싶어 친구에게 차 한번 몰아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흥겨운 마음으로 나섰는데 친구의 땡4의 본넷을 누가 갈매기 모양으로 크게 긁어놓고 간 것이었습니다. 제 차가 딱 친구의 차를 블랙박스로 잘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. 깔끔하게 찍혀있었기에 저희는 테러범의 얼굴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. 친구는 바로 경찰의 신고부터 했습니다. 사정을 들은 경찰분들은 그 테러범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 아저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타났습니다. 당연한 수순인 듯 증거 있냐 이 땡땡땡아 라고 고함을 쳤습니다. 저는 웃으며 증거 여기요 나요 증거 여기요 노트북에 담아온 영상을 틀었습니다. 결국 저희는 지구대까지 가게 됐죠. 여기까지만 하면 참 뻔하니 뻔한 개저씨 사연인데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아저씨의 엄청난 드립이 지구대에서 튀어나왔습니다.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? 누구신데요? 그러자 아저씨는 아저씨는